안녕하세요 몸으로 악기를 만드는 남자 투깝스 입니다 자 오늘은 항상 얘기하고 모두가 염원하는 고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자 제대로 된 고음은요 발동 조건이 첫 번째 목이 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한마디로 목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목 말고 다른 곳에서 숨을 받아줄 수 있어야 한다 목에 힘을 빼놓을 거기 때문에 성대의 힘을 빼놓을 거기 때문에 성대 말고 다른 곳에서 숨을 받아줘야 됩니다 입으로 그냥 세버리면은 노래를 할 수가 없죠 자연스럽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목 말고 다른 곳이 숨을 받아주는 느낌을 알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입이 아닌 다른 곳에 숨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숨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조절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다 개발할 수 있는 연습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타링의 투깝스를 검색하세요 계속 업로드 하고 있고요 순서대로 연습하시니까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눈앞에 초라고 생각할 만한 물건을 준비해 주세요 초라고 생각할 물건이 준비되셨으면은 한 30cm 정도 떨어진데 그 초를 놓고 초를 끈다고 생각하고 세 번 정도 가볍게 불어 보세요 다시 한번 세 번 정도 반복을 해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첫 번째 감각입니다 소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을 뱉는 겁니다 초를 불 때처럼 부는 겁니다 아시겠죠? 두 번째 이 행동은 이제부터 소리를 낼 때는 항상 해야 될 행동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방금 한 행동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 줍니다 저를 따라서 발음을 한번 해 보세요 하아앙 하아앙 하 발음을 할 때랑 앙 발음을 할 때 뭐가 다른지 잘 느껴보세요 하아 발음을 할 때는 입의 뒤쪽이 열려 있고 앙 발음을 할 때는 물려 있죠? 촛불을 불 때 앙 발음을 할 때 닫히는 곳을 닫아 보시는 거예요 숨을 뱉는 순간에 초를 끄는 순간에 이 닫히는 운동성이 꼭 있어야 돼요 닫고 있다가 열리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갈 때 꼭 닫혀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처럼 세 번 똑같이 뱉어 보는데 하아 할 때 한번 뱉어 보시고 앙 할 때 한번 뱉어 보시면서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팩트하게 세 번 보실 건데 하아 발음으로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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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흑 다시 해 볼게요 하하 하하 하 소리 는 내시면 안 됩니다 하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앙 항 항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하 라는 발음으로 숨을 뱉을 때는 숨이 목구덩이 지나가는 느낌이고 앙 이라는 발음으로 숨을 뱉으실 때는 소리가 여기 걸려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들릴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해보시면 우리는 목에다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뱉고 있는 숨이 방해를 받고 있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행동을 할 때 초를 끄는 행동을 할 때 꼭 같이 해야 될 두 번째 행동입니다 숨을 이 목이 아닌 다른 곳이 받아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 번에 같이 하실 수 있게 되신 분들은 자다 일어났을 때마냥 아주 약한 소리를 같이 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행동을 같이 해야겠죠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촛불을 끕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허라는 발음으로 마지막 행동에다가 소리도 살짝 아주 자다 일어난 느낌 아우 피곤해 아우 죽겠네 약간 이 정도만 내주셔야 돼요 이 정도 소리에다가 허 발음을 붙여주세요 앙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행동은 초를 끄면서 앙 할 때처럼 뒤가 물리는데 자다 일어난 소리까지 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소리를 시작한 후에 음을 올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초는 점점 더 멀어져야 되고 앙 할 때 닫히는 곳이 점점 더 좁게 닫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 느낌으로 음이 올라가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들만 가지고 노래를 연습하려고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엄청난 걸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틀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목이 막힌 상태로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시작하거나 그냥 소리를 내는 행동을 할 때는 항상 이런 느낌으로 그냥 2차원적으로 아 하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뭔가 해서 소리가 발생되게 만드는 버릇 이런 거를 들으시면은 여기서 뭔가 아주 굉장한 게 찾아내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겁니다 연습 열심히 해보시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? 안녕!